오늘 설명드릴 제품은 항온수조 HQDW 시리즈입니다. 산업용 및 생명공학 분야에서 일반적인 실험의 기초장비로 사용되고 있으며, 스테인레스 수조를 사용하여 부식에 강하고 세척이 간편해 유지 보수가 편리합니다. 항온수조는 실온 플러스 5도씨에서 95도씨의 사용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HQDW 시리즈는 내부 용량에 따라 11L, 22L로 나눠집니다. 다음의 표는 각 용량별 사양을 비교한 표이며, 표를 참고하여 샘플의 양 및 사용 환경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본체의 우측 하단에는 오버템프 리밋 다이얼, 메인 전원 스위치, 배수구가 있습니다. 오버템프 리밋 다이얼은 안전장치의 일종으로 예기치 않게 설정 온도 이상으로 히터가 과열될 때 자동으로 히터 출력을 차단하는 기능을 합니다. 항상 컨트롤러 설정 온도보다 조금 높게 설정을 해야 하고, 만약 컨트롤러 설정 온도보다 낮게 설정이 된다면 설정 온도에 도달하지 않게 됨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면에는 전원 케이블 연결 포트가 있습니다. 전면에는 온도 및 타이머를 설정할 수 있는 컨트롤 패널이 있습니다. 컨트롤 패널은 총 2개의 LED와 1개의 표시부, 4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2개의 LED는 타이머 작동, 히터 출력을 표시합니다. 1개의 표시부는 현재 온도, 설정 온도, 설정 시간 및 잔여 시간을 표시합니다. 4개의 버튼은 런, 스탑, 설정, 자리 이동 및 오토 튜닝, 설정치 증가 및 디스플레이 전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에는 히터의 샘플이 닿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히터 커버가 기본 제공됩니다. 본체의 내부에 증류수를 충분히 채워준 후, 항온을 위해 뚜껑을 닫아줍니다. 후면에 전원 케이블 연결 포트에 전원 케이블을 연결한 후, 우측의 메인 전원 스위치를 켭니다. 전면에 있는 컨트롤 패널을 통해 온도와 타이머를 설정합니다. 온도 설정을 위해 Set 버튼을 눌러줍니다. 표시부에 템프라는 디지털 문자가 나타나면 Set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줍니다. 표시부에 설정할 온도가 표시됩니다. 화살표 버튼을 이용하여 설정 온도를 설정합니다. 그 후 Set 버튼을 눌러주면 타이머 설정으로 이동합니다. 표시부에 HHMM이라는 디지털 문자가 나타나면 Set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줍니다. 표시부에 설정할 시간이 표시됩니다. 앞에 두 자리는 시간을, 뒤에 두 자리는 분을 의미하며 최대 99시간 59분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화살표 버튼을 이용하여 타이머를 설정합니다. 만일 타이머 사용을 원하지 않을 때는 0시 0분으로 입력합니다. 이 경우 Stop 버튼을 눌러서 종료시키기 전까지 계속해서 가동을 합니다. 타이머는 설정된 온도에 도달 시 타이머가 작동하여 설정 시간만큼 항온이 이루어지고, 설정 시간이 지나면 항온 수조의 가동이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이제 가동을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패널의 Run, Stop 버튼을 눌러줍니다. 히트, 타이머를 설정했을 경우에는 타이머까지 총 두 가지 LED가 점등됩니다. 초기에 타이머 LED는 점등, 점멸을 반복하다가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점등, 설정 시간이 지나면 점멸합니다. 설정된 온도에 도달하면 히터 출력 LED가 점등, 점멸을 반복하며 온도를 유지합니다. 가동을 종료하면 뚜껑을 열어 샘플을 확인합니다. 내부의 증류수를 교체하거나 내부 세척을 위해 물을 버릴 때에는 우측에 있는 배수구를 이용하여 물을 버릴 수 있습니다. 가동 중 그리고 가동 후 열기에 의한 화상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동 중 내부의 증류수가 부족하여 히터가 공기 중에 노출되면 과열로 인해 히터가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기 가동 시 수위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 용액을 증류수 이외에 지하수, 오일, 기타 용액 등을 넣어서 사용할 경우 기기 고장의 원인이 되오니 반드시 증류수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항온수조 HQDW 시리즈에 대한 사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제품은 항온수조 HQDW 시리즈입니다. 산업용 및 생명공학 분야에서 일반적인 실험의 기초장비로 사용되고 있으며, 스테인레스 수조를 사용하여 부식에 강하고 세척이 간편해 유지 보수가 편리합니다. 항온수조는 실온 플러스 5도씨에서 95도씨의 사용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HQDW 시리즈는 내부 용량에 따라 11리터, 22리터로 나눠집니다.